안녕하세요. 뉴욕의 다리스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한국에 송금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때때로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과 또 설날을 통해서 우리가 송금을 하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관계성으로 해서 자주 송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친인척들, 형제 부모들의 경조사 문제로 해서 송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송금을 하시면서도 내가 이 송금 방법을 제대로 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송금 방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때로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 역시 뉴욕의 다리스템은 개인적으로 회사를 통한 송금 방법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고 매달 송금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경험 또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고요.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오늘 아니고 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좋은 상품 또 다른 좋은 프로모션으로 다른 과정에서의 송금이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금융관계 분들이나 또한 다른 송금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때때로 프로모션과 또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함께 미리 염두를 해두시고요.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살며 특히 미국에 살면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아주 기본적으로 송금화라는 그러한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송금 방식 그러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내세우실 만한 여러분들이 택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시간 1편으로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방법의 종류를 크게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그러한 이후에 다른 내용 얼마 정도를 송금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송금을 할 수 있는지 송금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송금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의 종류들을 가지는 1편의 시간 끝까지 영상 시청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과 도움과 공유를 하시고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해주시면 또한 저 역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계 은행 및 미국 은행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수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일 많은 이용을 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은행 간 송금을 하려는 때에 개인 계좌 혹은 비즈니스 계좌 간의 송금 수수료율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즉 퍼스널 체킹 아카운트나 비즈니스 체킹 아카운트 상에서 송금을 하게 되면 수수료율이 송금 피죠. 트랜스액션 피에 대한 트랜스퍼 피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르셨던 분은 이번 기회에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번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개인 계좌 간, 오늘은 퍼스널 아카운트 상에서의 와이어 트랜스퍼, 인터내셔널 글로벌 와이어 트랜스퍼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요. 개인 계좌 간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송금 수수료는 20달러에서 50달러 선이 됩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하면 한국계 은행,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거나 또 지사로 나와 있는 은행들인 경우는 좀 송금 수수료율이 저렴하죠. 그리고 때때로 아시겠지만 추석이라든지 또 설날 같은 데는 송금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계좌, 퍼스널 계좌인 경우에는 무료이지만 비즈니스 계좌는 무료가 아니죠. 그래서 20달러, 최저인 경우는 20달러 선이 되고 미국계 은행들, 최이스뱅크, CD뱅크, 뱅코버 아메리카, PNC뱅크, 월스퍼고 이런 은행들은 평균 40달러, 50달러 사이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신료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환전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죠. 따라서 간단하게는 받을 때, 한국에서 받을 때에 받는 은행에서 수수료를 또 한 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한국 내 받는 은행에 따라 대략 틀리지만 한 건당 보통 9,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수수료를 한 번 더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한 번 지불을 받을 때 하게 되고 여기에서 보내실 때 수수료를 보내게 되는데 한국계 은행과 미국계 은행의 수수료 차이는 상당히 크고 또한 보내는 시간 차이도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에 있는 은행들,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우리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있게 되죠. 그러한 은행들은 한국 내에 같은 은행으로 보내실 때는 상당히 빠르죠. 하루나 하루 반나절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미국계 은행에서 한국에 보내시게 되면 그보다 시간이 좀 더 2배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입니다. 인터넷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한국계열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내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어카운트의 당행의 어카운트라고 그러죠. 내가 만약에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우리은행, 한국에 있는 우리은행으로 미국의 우리은행에서 보내게 되면 내가 여기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보내게 되기 때문에 빠르게 되고 더욱이 온라인뱅크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대략 5달러에서 7달러 정도의 그 차익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싸다는 소리죠. 이해하시기 쉽게 은행에 가서 페이퍼를 작성하시게 되는 것보다 온라인뱅크로 통해서 뱅킹 서비스를 하게 되면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점은 한국의 외환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한국의 통장 은행으로 보낼 때에 환전이 오르메리컬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지정을 해서 환전을 원하는 때에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외환통장으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겠습니까? 한국에는 통장 종류에 따라서 외화통장으로 돈을 받는 거죠. 환율에 따라서 아무 때나 목적에 따라서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한국의 달러를 송금하게 되면 내가 시시때때로 원할 때에 환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왜 이게 중요할까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자동으로 원화로 환전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후반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계 은행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 보통 글로벌 혹은 인터내셔널 트랜스퍼라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미국계 은행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의 은행에 해외 송금을 하게 되면 SWIFT라는 송금 방식의 개념으로써 이 망을 이용해서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와이어 피 라는 수수료가 생깁니다. 이른바 한국에서 한국말로 한다면 전신료라고 해서 은행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이러한 송금 수수료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은행들은 이러한 송금 과정에서 서비스를 고객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라고 홍보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서비스가 내 은행인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실상은 은행 입장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하면서 송금에 대한 환전수수료를 은행의 수익원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은행의 비즈니스도 생각보다 때때로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은행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그 내용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웨스턴 유니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웨스턴 유니온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미국이나 전세계를 통해서 미국에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웨스턴 유니온으로 송금을 하면 직접 한국에 있는 제유은행을 통해서 방문을 하고 그 돈을 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뱅크까지 카카오를 통하는 송금 방식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 뱅크까지 협약을 맺고 있기도 합니다. 웨스턴 유니온 송금 서비스는 수수료가 은행보다는 저렴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 송금할 때 이용해 볼 만은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예전에는 각 델리 가게라든지 주변의 브로커, 스토어, 또 복권을 팔고 있는 그런 가게들을 통해서 웨스턴 유니온을 취급하는 상점에서 송금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웨스턴 유니온 사이트에서 샌드머니 버튼을 이용해서 송금 정보를 입력하시고 각종 동의를 하면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을 본사 사이트를 사용하면 저렴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면서 비용이 이것을 취급하는 가게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들에서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웨스턴 유니온 서비스는 돈을 보내는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달러를 보낼 때는 뱅크 어카운트를 입력해서 선택하면 대략 15달러가 되고요. 가까운 웨스턴 유니온 스토어나 이런 취급하는 상점을 이용하게 되면 7달러 정도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좀 디펜드 날짜마다 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생각을 하시고요. 하지만 이 차이가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다는 부분 아시면 되겠고요. 웨스턴 유니온은 5000달러까지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0달러 미만으로 송금을 하실 때는 대략 중간값인 7달러 500달러에서 2000달러를 보내시게 되면 대략 15달러 2000달러에서 3000달러를 보내시게 되면 대략 18달러 3000달러에서 5000달러를 보내시게 되면 20달러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5달에서 이런 비용으로서 오로 샌드라고 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차액이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스턴 유니온은 우리나라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저렴한 송금 수수료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내 제휴은행으로서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뱅크도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 주재원 분이신다든가 가족 간의 학업을 위해서 와있는 경우 이런 경우의 분들이라면 사용하시는데 더욱 편리하고 저렴한 수수료로서 송금 시간이 단축이 되기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번째 와이어발리라는 그런 명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많은 광고와 지인들의 소개로 알려지기 시작한 송금 전문 서비스 와이어발리 와이어발리는 한국의 해외 송금 서비스 회사입니다. 2017년 정도의 대략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송금을 한국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에서의 광고를 보면 송금 수수료가 송금 금액에 따라 공짜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발리 수수료는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은행 송금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런 막대한 광고비와 이익을 어찌 내어서 수익구조를 갖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렇지 않으시나요? 네, 수수료를 무료로까지 하면서 이 회사라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환전 스프레드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즉 한국으로 달러를 송금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받을 때 자동으로 환전이 돼서 원화로 입금이 되면서 발생하는 환차익의 수익이 되는데 그 수익으로서 회사는 수익구조를 갖는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은행인 경우에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외화통장으로 외화입금을 해서 내가 환율의 등락에 따라서 자유롭게 환전을 해서 환차익의 손해를 최선으로 줄이거나 막을 수 있거나 오히려 이득을 볼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보내게 되면서 마음 편하게 보내실 수도 있지만 이 방식은 환차익을 볼 수 없고 원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다. 때로는 이게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면 별로 차이는 없겠지만 떨어지는 경우에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알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페이팔로 통한 페이팔 송금 방식입니다. 또 주변에서 젊은 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이 페이팔 송금 방식은 우리가 미국 내의 각종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혹은 물건을 사고 팔면서 많이 이용하는 페이팔 이 페이팔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한 방법입니다. 미국의 페이팔 계정과 한국의 페이팔 계정이 있다면 마치 해외 송금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수료는 송금액의 4%로 금액이 커질수록 송금료의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4%가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송금할 때는 유리합니다. 금액이 커서 송금을 할 때는 비용이 반면 많이 나가게 되죠. 즉 예를 든다면 8000달러를 송금을 하게 되면 4%이니까 320불의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한도 제한은 없지만 페이팔 자체에서 번당 송금 한도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만달러 이상 송금을 할 때에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퍼와이즈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송금액수가 적다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송금액수가 커질수록 수수료가 비례해서 올라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스퍼와이즈는 1000달러 이하의 송금에 대한 적합한 송금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와이즈는 위에 설명을 드렸었던 다른 프로그램처럼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죠. 영업기간과 거래 규모로 봤을 때 다른 송금 업체보다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업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한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의 송금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슷하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오늘은 송금의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 필요한 것은 은행 송금 시에 은행 송금 SWIFT, SWIFT 송금을 할 때에는 수치인의 SWIFT 코드 그러니까 라우딩 넘버와 계좌번호, 어카운트 그러니까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즉 은행을 송금을 통해서 하실 때에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해외 송금을 통하는 업체를 이용 시에는 본인이나 수치인의 신원을 증명하려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아니면 기업을 통해서 하실 때에는 ITIN 넘버 보통 끝자리 네 자리를 입력하거나 신분증을 업로드, 카메라로 찍어서 업로드하라는 내용이 뜨기도 합니다. 또한 웨스턴 유니온인 경우에는 송금 신청 후에 발급이 되는 Money Transfer Control Number라는 게 있는데요. Money Transfer Control Number의 약자는 MTCN입니다. 이것은 수치인에게 받는 한국 쪽에 알려주셔야지만 되고요. 또한 업체에 따라서 1000달러 이하의 소액 송금은 신분증이 없이 진행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환율에 따라서 환전을 할 때에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와이어발리처럼 환전이 통해서 들어가는 송금에 대한 환율은 해외 송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환율을 적용한다는 사실 그 내용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우리가 네이버 환율이라든지 구글 환율이라든지 외환은행 그리고 각종 은행을 통한 환율과 적용 방식이 같은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할 때에 환전할 때의 은행 송금의 방식은 이러한 것에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수익을 발생시키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었던 여러가지의 송금 방식 은행서부터 여러가지 회사를 통해서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섯가지 방식에 대한 거 계략적으로 알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송금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개인에 맞게 또 개인 용도에 맞게 비즈니스냐 개인이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적용되는 거 송금의 환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 또 송금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맞는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송금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해다리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